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셨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사실 잘 나가다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 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졌고 우리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한반대평양을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종전선언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돼 버렸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렇게 성과를 못 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서 어떤 협상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56시간을 걸쳐서. 왔죠. 기차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27일, 8일 미국하고 정상회담하고 3월 1일, 1일, 3일 베트남하고도 정상회담한다. 즉 시간을 매우 길게 많이 잡고 왔어요. 그랬죠. 그런데 회담장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존 볼튼이 이상한 말하고 강력한 말을 해서 그 다음날 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국내적인 코헨 변호사의 폭로성 증언과 책이 곧 나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 그걸 할 거야 말 거야. 하려면 많이 주면 많이 나도 주고 네가 조금 내놓으면 조금 주고 가격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좀 하고. 좀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달라. 자기가 지금 2월 26일, 7일 날 와가지고 3월 2일까지 있는데 뭔가 좀 차분하게 길게 갑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안 하고 떴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은이 준비했던 회담 전체에 대한 흐름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했던 흐름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랬네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속대말로 빠그러진 거예요. 협상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미국 비건을 비롯해서 협상팀이 남아있으니까 잠시 남아있으니까 지금 외무상이 됐죠. 최선희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우리 영면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찾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트럼프가 조금은 길게 있었어도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어 증언도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카지노 사업을 크게 벌렸고 호텔업을 굉장히 대단하게 했잖아요. 그랬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서로 만들었던 국제회의장 그 시설에서 멋있는 그림을 보이려고 했었고 김정은은 그 그림이 나가면 옛날에 우리가 원조 주는 나라인데 싱가포르에서 화려한 거물은 좋은데 베트남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장소를 계속 고집해가지고 그 허름한 장소까지 트럼프를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코어 의원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 터지는데 김정은하고 한 크게 해서 딜해서 빨리 가서 그걸로 뉴스를 덮던가. 아니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빨리 가서 다른 걸로 국내에서 덮여야 되는데 김정은이 시간을 끌고 뭘 가지고 왔는지 가지고 왔다면서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깨졌다.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거 시간 끌기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주고받을 거 있을 때는 너무 밀고 당기게 하는 게 반드시 유료하지는 않다. 미리 힌트를 줘야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트럼프한테 1대1로 대화하는 걸 뗐다 뗐다 그래요. 외교에서는. 그리고 두 사람이 따로 빠져서 이야기하는 걸 풀어사이드 미팅이라고도 하고 옆에 빠져서 단둘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 둘만 이야기한다. 속삭인다 해서 뗐다 뗐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가 걸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혹은 트럼프가 나 사실 바쁜데 빨리 하자.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끌고 갔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풀을 수 있죠. 이번에는 지금 선거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평가를 하고 앞으로 혹시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그러나 주고받을 것은 미리 좀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협상을 해서 좀 결과를 만들어내라. 하는 점에서 이제 교수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김정은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봐야 김정은이 다음에 트럼프 만나면 제대로 좀 잘하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속석을 잘 알아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서 우리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30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도쿄에 왔다가 g20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을 이제 판문점에서 3작 해동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더라도 마지막 미련이 또 있었다. 뭔가 해보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거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친히 넘어갔다 내려온 유일한 대통령. 그 기록만 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이 진행이 안 됐는데 그 630 3자 정상 해동까지도 크게 내실이 없었는데 한노이 노딜과 630을 생각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부터 가급적이면 한국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가 직접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한노이에서 1대1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좀 또 있어야 되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중간에서 좀 역할을.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가운데 끼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한반도의 미래 장래 안보가 미국과 북한 양자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할지라도 한국 없는 한국 문제의 해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도. 뭐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아까 이제 국제정세의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곳. 해서 우크라이나부터 중동 그다음에 남중국해 대만해역 서해 한반도까지 오는 이 판에서 미국이 다 관리할 수 없다니까요. 미국은 어느 곳에서는 꼭 이럴 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2003년에 이제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라크를 공격할 때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나서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할 때 김정은은 삼지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큰 전쟁을 하려고 하면 동북아 판은 좀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거든요. 결국 그 손을 김정일이 잡은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다 못 처리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이미 미 의회에서 지원금을 더 이상 주지 말자 그러잖아요. 맞아요.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하나 지원하는 것도. 그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보 우리가 지키고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려면 윤석열 정권은 강성희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그렇죠. 평화 이야기하고 3, 4월 잘 넘기시고 안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카드로 쓰고 싶은 그 욕망 억제하십시오. 부디 억제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처장님하고 같이 거의 한 50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처장님하고 만나기 전에 포털사이트 가서 봤어요. 처장님이 어떤 분인가. 그때는 머리가 하얀색이었거든요. 염색하셨습니까? 네. 염색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하얀색이잖아요. 저는 거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하얀색이었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까매지셨나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하얘진 게 다 일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하얘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과 지혜의 상징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가 그러면 염색하라고 조언을 하셨어요? 지역에서 이제 저를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후배님들이. 네. 염색해라. 염색해라. 왜냐하면 아니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하얘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냐. 그럼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염색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영입 인재로 들어오셨으니까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나 이제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해서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화. 평화는 생명이고 평화는 경제입니다. 전쟁은 파괴이고 모두가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여러분. 평화로 나가야 됩니다. 평화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온전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쟁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펼쳐서 우리 국익이 관철되고 한국에서는 평화가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선진국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 반 더 맡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번 추락한 선진국 대회에서 한 번 추락하면 그거 회복하는데 20, 30년 이상 걸립니다. 대부분 아예 회복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꼭 승리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죄송한 평안이지만 망가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일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홍보용으로 쓰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모든 것이 기초인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우리 발전도 그렇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도 평화가 없으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국제정치학 박사시기도 하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되신다고 하면 그런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가장 기본 국가의 의무가 뭡니까? 영토 지키는 것, 국민 지키는 것, 주권 지키는 것. 이 세 개. 그 세 가지를 지킨다는 건 곧 평화로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다른 데서는 별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유튜브나 방송 나오신 분들이 정치 현안이나 이런 문제는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 나누고 또 국정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평화나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차장님 나오셔서 전문적인 분야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좀 새겨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